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누가 했네. 아 이렇게 숨어있으면. 아 이것을 어떻게 쓰는 물건이고. 여기에 되는 건가. 이런. 이거 우리 동네에서 먹던 떡 아니요. 이게 꿀떡인가요.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많이 듣던 음악이 나오는데. 아 오늘 하나 드릴까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살살 드리세요 꿀 쳐줘요. 아버님 꿀 쳐줘요. 아버님 꿀 쳐줘요. 아버님 꿀 쳐줘요. 아버님 꿀 쳐줘요. 맛있죠. 통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정이 쌓이고. 국민 통합이 되고. 너희 그 날. 그 날. 우리 교수님. 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히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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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에 가서 이 쪽지를 푹 확인하십니다. 어? 신촌에 가서요? 아 맞아 맞아. 깜빡. 깜빡했네. 진해하는 동지요. 진해하는 동지. 어? 동지 동지. 진해하는 동지. 진해하는 동지요. 진해하는 동지요. 금일교사대의 대표로 자네가 중요한 인물을 맡아주어야겠네. 자네가 중요한 인물을 맡아주어야겠네. 시청시장실에 금괴가든 본물상자가 있다는 점보를 입수했네. 상대 시총으로 가서 시장실에 있는 보물상자를 확인한 뒤에 목사기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찾기네. 신문구에 숨겨져 있는 알콜이오? 아제르바이제 국기에 창가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봤네. 몸꼬리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찾기네. 다른 조직에서도 특사들을 파견했다 보니 반드시 자네가 보물상자를 찾으며 상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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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며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개의 의사. 제가 바로 이민욱댄스타를 떼란 말입니까?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래요. 왜? 어? 어? 어 뭐야. 멍지 형 뭐야? 오빠 이렇게 옷이 멀쩡을 입고 어쩜 저쩍 멀쩡을 입고. 멍돈지. 4번 출구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밀 결사대요. 4번 출구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 우리 이한범 불살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꼭 지키고. 지키겠습니다. 유동지. 멍돈지에서. 어? 정동지. 어? 대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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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니 무슨 일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런닝머신을 타고 이리 왔습니다. 야 대동지. 대동지. 아니 이게 뭐예요? 런닝머신을 타고 이리 왔습니다. 그냥 막 웃고 지금. 아 대동지 너무 잘 어울리는. 아고라. 아. 아. 그리오.